네 부동산 대토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황토거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영애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발표가 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토지 허가 제한 구역으로 많이 묶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1차, 2차에 대한 부분도 토지 거래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지만 이번에 또 아파트 일반 아파트에 의해서 네 곳이 또 하나 네 곳이 묶였죠. 압구정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목덩이라든가 성수라든가 네 곳이 지금 현재 토지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금 묶여있는 상태에 1년 동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 입주하실 분들은 거래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청파동 3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인데요.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 가능한 입지입니다. 지하철 4호선 숙대 입구역도 도보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더불역세권을 자랑하며 서울 중심 업무지로의 이동도 매우 편리합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청파동에 학군 수요도 풍부하다고요? 네 청파동 인근에는 숙명대라든가 서강대라든가 명문대학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나 이미 수요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낮은 공신로를 인해서 1인 이유들이 가구를 위한 주거의 희석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녹지 환경을 뜻하는 숙세권인데요.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짐에도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강점입니다. 경의중앙선 개통과 함께 공원화된 경의선 숲길, 미운기지 이전 부지에 조성될 용산공원까지 더욱 차별화된 숙세권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구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GTX-A 비노선 개발 사업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용산 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용산구의 미래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청파동 3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지하철 1호선 그리고 4호선까지 금방 이용할 수가 있죠. 학군 수요도 풍부하죠. 거기에다가 앞으로 개발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용산인데요. 용산 청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용산구 청파동은 서울의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역하고도 인접해 있고 또 내지는 용산역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의는 상당히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보고요. 위치는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로 2분입니다. 또 4호선에는 숙대역에서 도보로 5분입니다. 면적을 따지면 실상면적은 60.04제곱미터이면서 전역면적은 26.71호 트룸입니다. 층수는 모두 6층으로 되어 있고요. 4층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 2021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총 20세대로 인해서 5억 8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6차선이죠. 6차선 앞에 대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상당히 갖춰져 있고 1층에는 필러토고 2층, 3층, 4층, 6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 입지 조건 또 내지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부로 들어간다고 해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면 투룸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또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가 시스템으로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의 내용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럭셔리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창문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거실에 대한 창문에 대한 부분도 대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통운이로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방에 대한 부분도 투룸으로 갖춰져 있습니다만 이 투룸도 방이 다 크다는 겁니다. 거실, 투룸, 방 모두 60제곱미터에 달하는 평수이기 때문에 널찍한 구조로 갖춰져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산구 청파동 3가에 여기 이제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입니다. 올해 말쯤이면 주목이 완료가 되는데요. 일단 아주 시원시원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창문도 시원하게 크게 뚫려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게다가 내부 공간도요. 실사용 면적이 60제곱미터 그러니까 18평 정도가 되는 공간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름 중에서도 아주 널찍한 공간을 확보하는 곳 아주 기대감을 키우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건물 특징이 이렇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여기 입지적인 여건과 함께 개발이 약기까지 더 들으신다면 또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입지어 호재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어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용산이라고 하면 사통팔달이죠. 전철을 이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1호선이나 4호선 타면 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에 있고 또 건물에 대한 부분은 6차선 대로에 있다는 부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나가면 서울역을 나가거나 또 내지는 용산 쪽으로 나가거나 공덕 쪽으로 나가면 5호선, 4호선, 2호선, 1호선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용산이라고 하면 도심입니다. 2030 풀어내서 우리가 도심 속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마포하고 용산에 우리가 지금 한참 개발 호재 또 내지는 입지 조건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핵심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강남을 간다거나 여의도를 간다거나 또 내지는 시내 중심을 간다거나 했었을 때도 거의 한 15분이면 모두 닿을 수 있는 근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옆에 바로 숙대가 있습니다. 숙명여대. 또 조금 나가면 우리가 신천 쪽으로 나가면 서강대가 있고 초등고대한 부분도 도보로 충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부분도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용산이라고 하면 녹지 공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는 교통이고 두 번째는 녹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녹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옆에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공원이죠. 용산의 민족공원에 여기가 거의 한 70만 평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한다면 또 가족공원을 위해서 지금 한참 추진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는데 가족공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끔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남산에 대한 부분은 둘레길이죠. 둘레길이라고 하면 사철이 거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게 꽃을 피우고 지는 모습을 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면서 도심으로 간다면 덕수궁에서 붙여져 덕수궁, 경복궁, 비원, 창경궁, 종묘 모두 시내 중심에 이렇게 궁이 모여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의 지금 현재 입지 조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쾌적하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만 개발 호재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보다도 제일 핫하게 뜨고 있는 용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현재 한참 2019년도, 2021년도에 우리가 착공을 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의 모든 게 서류가 지금 현재 오늘 서류가 지금 인증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개발 호재라고 하면 전방대에서부터 지금 현재 IT에서부터 오피스테부터, 관광부터, 호텔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야말로 메나탄의 그런 중심지에 같은 그런 그림을 그여줄 수 있는 23개의 건물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여기가 변신이 될 수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건너서 착길 건너면 용산의 미군기지죠. 미군기지가 지금 이전을 하면서 이게 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그 옆에는 지금 현재 수송부라든가 여기에 또 정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 안에는 국방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전쟁기념감이라 들어가면 관광의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앞으로 공원으로 또 변신이 된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의 숲재권에 대한 부분도 어마어마한 이슈로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이라고 하면 용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서울역까지의 하나의 획을 놓고 본다면 큰 역이죠. 서울역, 용산역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역에는 노후되어 있는 층 또 내지는 거기에 전신줄이 많이 있는 그런 북부역세권이 지금 현재 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을 되려 했다가 2021년도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용산에서부터 지금 현재 서서문, 역사, 문화, 공안이 있는 곳까지 같이 획을 그려서 그림이 그려지는 변신되는 지역입니다. 남대문에서부터 또 내지는 여기 서계동, 서울역까지 해서 하나로 그려지는데 지금 고가도로를 지나서 바로 앞에 상공회의서 건너편 또 삼성의 바로 건너편에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북부역세권으로 인해서 거의 한 40층이 넘는 건물들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문화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이미 서울역에는 업무지구로서 많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많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하나에 더 여기에 큰 개발이 된다고 하면 서울역 인근에는 많이 변신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는 하나에 지금 현재 마지막에 개발이 돼야 되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철도 구간이죠. 철도 구간이 이게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면서 서울역 역사하고 지금 현재 용산하고 서울역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게 개발이 된다면 지금은 이렇게 가운데 탑이 있는 듯해서 갈라진 듯하지만 지하로 들어가면 용산공원이라든가 또 이쪽에 지금 천파동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매끄럽게 지금 진행되면 이곳에서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돼서 직관 상승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서울역에는 지금 현재 많은 전철이 지나가고 있죠. KT서부터 경부선, 경의선, 지하철에도 부터 모든 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북부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 돼서 지하로 들어간다면 지금은 유동인구가 지금 환승을 하려면 10분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3분 이내에 모든 것을 환승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수도여거죠. 수도여거의 자리에 지금 현재 후암동에 있죠. 후암동에 있는 이 청사가 여기 수도여거가 지금 현재 서대문에 있는 지금 서울시청, 저기 교육청이죠. 교육청이 이전을 하는데 내년도에 이전을 합니다. 교육청에 있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분만도 거의 어마어마한 몇천 명에 대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후암동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인구도 또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계획은 또 개발은 인구는 많이 들어와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의 개발 소식들 정말 대단하죠. 여기 국제 업무지구부터 해서 미군기지일 때 그쪽까지 엄청난 개발 호재들이 정말 쌓여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입니다. 서울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뭐 업무지 출퇴구도 워낙에 좋은 곳이죠. 지금 살펴드리는 곳도 1호선 그리고 4호선을 금방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돌아보시면 명문 대학교들이 바로 눈에 띄는 곳들이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확실히 받쳐지는 곳이고요. 거기에다가 남산 주변이 있죠. 이렇게 천의 자연환경까지 든든하게 받쳐주는 곳이 바로 용산 청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파동의 3가 다세대 주택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알려주실까요, 대표님? 네, 청파동에는 직장인, 학생들이, 수요들이 상당히 풍부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은 6차선 메인도로에 붙어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매매가는 지금 현재 한 18평형에 되는 부분이 5,8천입니다. 트룸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3억 5천원이었을 때에 실투자 금액은 2억 3천이면 되시겠습니다.